자 우리 시니어분들 사겟댄스 시작하는 분들 1번부터 15개까지 잘 보셨죠? 구독해내신 분들 자 카트를 한번 볼게요 너무 15개 카트 너무 이제 15개만 갖고 너무 지루하시잖아 그래서 1번 카트 자 다 생략하겠습니다 15개 다 하시는 분만 보세요 이 상태에서 여자를 이렇게 안으로 돌려놓고 이렇게 돌려서 1번 카트예요 그래서 앞에 사람이 아니면 카트 쳐서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요선으로 한번 해볼까요? 요선으로 똑같이 1번 카트인데 여자를 이렇게 돌려놓고 이렇게 돌아갔다고 이렇게 그래서 틀어주고 다시 1번발로 돌리면 1번 카트가 끝나는 거예요 요선으로 한번 1번 카트 요선도 그냥 돌리면서 이렇게 뒤에 숨는 거예요 그래서 딱 틀어주고 그래서 1번발로 1번 카트가 되겠습니다 자 2번 카트 요선으로 2번 카트는 마지막에 돌려놓고 이렇게 써도 돼요 옆에 남자 왼쪽에 그래서 그대로 탄력받아서 이렇게 도셔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7번발로 건너가서 다시 오면 되고 2번 카트는 요번 이렇게 돌려놓고 여기 이쪽에 놓으셔도 돼요 이쪽 남자 오른쪽에다 오른쪽에다 2번 카트 그래서 이렇게 돌리셔도 됩니다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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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은 우리가 어깨거리였죠 어깨거리 그래서 안으로 돌리면서 카트 사람 많으면 카트 자 우리 2단계가 1단계 하고 있습니다 4박자 카트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땡겨주고 막아주고 카트니까 5번 카트는 이 손으로 목으로 보내서 여기서 카트 손 바꾸지 않고 뒤에 쓰는 카트 1번으로 건너가서 6번 카트는 턴으로 들어가서 사이드에서 이렇게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마무리는 이런 식으로 7번은 등 뒤로 건너가서 건너오고 이렇게 밑에 겨드랑이 넣어주면 그래서 나가는 거 카트 쳐가지고 8번은 카트가 등 뒤로 손바꿀 잡지 마시고 그대로 빠지세요 그래서 이걸로 툭 치는 거 이렇게 돌아 나가라고 이렇게 봤죠 그래서 마무리 다시 보면 8번은 여성이 등 뒤로 건너가서 손바꿀 잡지 말고 보내놓고 이 손으로 그냥 툭 쳐주면 이렇게 카트가 걸립니다 그래서 돌려버려서 같이 쓰고 9번 9번은 이런 식으로 모식이죠 상관없어요 아무 손이나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대로 손 바꾸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카트가 걸렸으니까 이런 식으로 그래서 눈이 안 좋은 우리 소셜맨들을 위해서 나이 드신 분들이나 초보분들은 지금 뭐가 지나가기 했을 거예요 이 상태에서 모식이 끝났으면 이렇게 바꿔 잡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돌려서 마무리 백 스탭! 이 손 잡았다? 그러면 이제 백 스탭 주죠 이런 식으로 백 스탭 주다가 카트니까 이 상태에서 이렇게 안으로 돌리시면 돼요 그래서 기호에 따라서는 또 이 손으로 이렇게 돌리셔도 기호에 따라서는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틀어주기죠 이렇게 틀어주기입니다 이렇게 틀어주기 이런 식으로 틀어주기 하다가 아무 상관없어요 뒤에서 쓰면 카트 뒤에 쓰면 카트다 잘랐잖아 그 다음에 12번 순서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순서대로 그러니까 15개 발을 아시면 30개는 거져먹어요 그래서 여기서 딱 튕겨놓고 카트 이렇게 그래서 돌려놓고 나도 같이 이렇게 돌을 수가 있다 13번 13번은 이 상태에서 이렇게 막았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내리는 게 카트니까 그래서 목으로 보내놓고 역시 손 바꿔서 카트 돌려서 마무리 그 다음에 14번 여성하고 같이 돌아서 카트니까 이렇게 해서 공중으로 숨어가지고 카트 잡아서 마무리 마지막 15번 15번 뭐 이쪽 손으로 여성 앞에서 이렇게 돌고 나가지고 이렇게 카트 이런 식으로 카트 그래서 이렇게 가능하면 여기 손 잡는 게 좋아요 카트 때는 왜 그래야 또 텐션이 벌이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15개의 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30개 가지만 가지고 노래 섞어서 그냥도 쓰고 카트도 쓰고 노래 한 곡 치시면 가능하겠습니다 또 구독 해놓으시면 이제 본격적으로 21개발 공부 한번 해보겠습니다 초보자분들 시니어분들 감사합니다